이재명 대표의 글을 보십시오. 2차 심판의 날이라고 보궐선거를 얘기를 합니다. 영광, 곡성, 부산금정, 그리고 인천강화. 이 네 군데서 진행되는 선거가 단지 한 명씩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정권에게 민심의 철퇴를 가해주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주권자의 책무이다. 단호한 주권의지가 담긴 투표야말로 주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심판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은 윤석열의 지원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지원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레짐 체인지가 되는구나.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이 보궐선거의 승리만이, 그것도 완전한 승리만이 윤석열에 향하고 있는 극우나 보수들의 그런 어떤 항낱, 작은 희망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이 어떤지 우리 김시문 기자의 취재들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디부터 갈까요? 일단 제가 이제, 어떻게 그래도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다들 계셔가지고 다 연락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강화, 강화도 그리고 이제 금정구 뭐 이렇게 얘기를 듣기 전에 영광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영광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대중 총재께서 영광에서 화장실 한번 와보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실제로 가보면 거의 대선 분위기에요. 무려 192석을 야권에 몰아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정신 차려라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목욕탕도 같이 가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면서 영광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영광군의 핵심적인 과제가 뭔지 분위기가 완전 차이 나네요. 진보단 김재현 대표가 진짜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영광 영광 얼마나 뜨거운지 보시면 당대표들이 다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수 후보보단 당대표가 많이 보이는 선거입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현장 스케치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현장의 모습이 이 정도로 뜨겁고 영광 군민들이죠. 영광에 사는 시민들도 아니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뜨거운 선거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영광에 집중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도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영광이 과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조국의 신란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를 사실은 엉뚱하게 에너지를 영광에 쏟게 만든 게 이게 난 굉장히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데는 강화하고 금정 아닙니까? 강화, 금정을 어떻게 승부를 내느냐에 따라서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한동훈의 패배냐 이재명의 패배냐 이걸 논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조국이 영광에다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경쟁을 통해서 또 이 선거가 조금 더 알려지는 계기도 됐겠지만 아무래도 대다수의 국민들 의견은 좀 더 정권 교체라든지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에 많이 집중을 더 하는 게 물론 경쟁도 좋지만 결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보실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 영광에서 민주당이 녹록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보시죠. 계속 이어나갑시다. 지금 판입 전복에 약간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 만큼 그런 국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여기에 장력을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으면 지금 이제 전부 다 좀 내려와서 여기서 선거는 것도 바뀌었는데 많이 마음이 바뀌려는 주제 같아요. 되게... 아 마음이 바뀌려고 그래요? 네. 아 민주당이 잘 못했나요 그동안? 늘 서고일 때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끝나고 나면 똑같잖아요. 아 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하시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네. 안전은 전하시고요. 기호 1번 장세일에게 한 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정 투표가 지난... 지금 현재 군수를 뽑는 거 자유로 이재명 대표님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난리잖아요. 지금 하여튼 여가 유리하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되더라도 영방 후배를 살려야지 본인들만 살아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영방 주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죠. 그렇죠. 경쟁해야 돼. 경쟁해야 된다. 경쟁 안 하면 안 돼.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또 다른 사람도 다 달라요. 아 다 달라요? 전에는 많이 같았는데 지금은 서로 말은 잘 안 하는 편. 선거에 대해서 누구 찍을지 대해서 서로 말을 좀 잘 안 하는 편. 아 잘 안 하는 편? 지금 군수 선거인데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내론적으로 참고가 있어요. 민주당은 원래 이게 혓바시고. 네네네. 그리고 진보당은 이제 진보당하고 내가 봤을 때는 진보당하고 종국신당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이것이 박둥이 아닌가 생각은 내 생각이 그래요. 진보당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태풍이요. 그러면 민주당은 인자에서 나타나고 그 뭐 민주당. 내가 민주당 옛날에 텃밭이었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한계가 있어. 뒤집을 수가 없어. 민주당은 내세울 게 없어. 후보도 좀 늘었고. 후보도 마음에 안 들어. 진보당은 태풍을 좀 몰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 의견이 있어요. 조국엽 신나. 뭐 나머지 내용들은 더 궁금하시면 영광 민심이라든지 영광에 있는 이제 뭐 선대위원장 뭐 한준호 최고위원 영광살이 좀 했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가보시면 인터뷰 다 있고요. 유탐사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은 영광은 좀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민주당이 뭐 아주 우세한 것도 아니고요. 조국엽 신당이 그렇다고 막 바람이 뭐 세긴 한데 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완전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당은 태풍으로 불리고 있어요. 또 그런 이제 정말 삼파전이 이렇게 생선되고 있는데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를 관심 있게 하는 엄청 큰 요소로 작용한 건 맞습니다만 뭐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강화라든지 금정에서의 지금 좀 변화가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은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진보당과 민주당이 싸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몰라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다. 삼파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강화로 가볼까요. 강화가 진짜 희한합니다. 제가 바로 김포라서 강화 옆에서 강화 분위기를 갖다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강화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화는 지금 또 방금 전에 국방 이슈 좀 다뤘는데 외교안보. 되게 남북관계에서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긴장감이 오른 남북관계가 상당히 정부 여당에 좀 도움이 되곤 했어요. 국민의힘이라든지.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고 이제 마주보고 있는 새집의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민주 권리 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서로 몰라. 왜냐하면 누군가가 민주 당원이라는 걸 알면 지역 내에서 약간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왕따당하고 그러죠. 그런 이제 왕따 뭐 그리고 이제. 빨갱이 취급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강화도에서는 분위기가 민주당이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적들은 분산됐죠 지금. 지금. 안상수가 아직도 사퇴 안 했잖아요. 국민의힘 그쪽은 이제 되게 불안해하고 있죠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 기대해볼 만하고 그리고 이 강화라는 곳이 단 정말 보수 텃밭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넘볼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게 되게 기적이지 않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강화 옹진 이쪽에서 선전했거든요. 네. 그 선전한 것들을 뒤를 이어서 이제는 뒤집어질기 직전까지 왔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카바레 안상수가 인천에서 강화까지 가다니. 네. 맞아요. 그리고 안상수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안상수가 표를 얼마나 빼서 할지도 포인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힘은 못 쓴다면서요. 생각보다 선거 유세하는 데에서 조직력도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되게 급하고 힘들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선거 유세하고 있는 선거 캠프는 즐겁게 일하고 있답니다. 네. 즐겁게 이 상황 자체를 즐기면서 낙관적으로 지금 좀 마음 편하게 하고 있다고. 네. 금피소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그런데 지금 또 다루겠지만 금정 부산에서 그리고 강화에서. 그러니까 뭐 영광은 뭐 민주당이 안 되더라도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진보적인 색채가 뚜렷할 텐데. 네. 그런데 부산에서 바뀌고 강화에서 바뀌면 거기는 완전 국민의힘이 항상 당선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느낌이 다른 거죠. 변화의 시작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봅시다. 금정으로 가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금정부 정장 후보 김경지 후보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마지막 유세 일정이죠. 네.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네. 제가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네.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금정부 변화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해초리를 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금정부가 보수 텃밭인데도 상당히 이제 주민들께서. 네. 어. 네네.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결과를 장담하기가 하기가 어렵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선거는 조직이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보수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에 조금 빠른 속도로 결집하고 있는 게 보여서 조금 유보적으로 그리고 저도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다른 때보다 워낙 사람들의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데 영광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물론입니다. 이런 금전구가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 정도로 덜 걷고 있고 그리고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이런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는 보았고 그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달라 이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억나는 유권자가 좀 있나요? 제가 그 전날 어제가 아닌 14일 새벽 2시에 2시 반에 어느 로타리에 야광조끼를 입고 서 있었는데 40대 유권자분께서 지나가시면서 당신이 이렇게 서 있는 자체만을 봐도 내가 눈물이 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우리 제가 후보로서 그동안 얼마나 참 안했는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가 그리고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 자체이구나라고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절절한, 절실한 마음에 아마 절실함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현안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 삶에 대해서 절실하게 소통하는 노력, 자세 아마 그 부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힘을 받는다 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번 총선, 4월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1차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저지선을 지켜내었다는 것에 안도할 것인지 국정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 또 시민들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금령에서 이긴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열의 신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만큼 금령은 고수털밭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조차 심판을 받게 된다면 심판의 경고를 주민들께서 주신다면 국정운영기조를 바꿀 수 있다. 혹은 이번 마저도 이번에 우리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꾸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기종식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는 내일은 1979년 10월 16일 이곳 바로 금정, 부산대학은 금정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박정희 유신국대 종식이 시작된 날입니다. 구망생 기념일에 진행되는 이번 금정구 청장 보궐선거 반드시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금정구 지인찾기와 지인들에게 전화 한 번 더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김경지 후보의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호소하고 한 표라도 더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전선거가 지금 20% 정도 투표를 했잖아요. 부산에서는 웬만한 총선 이상의 수준, 거의 대선급에 맞먹는 그런 사전투표율이군요. 최근 들어서 한 이틀 전부터 상당히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서 조금 그런데 그게 걱정스럽다. 지금 48시간 무박으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인찾기나 어쨌든 민주사회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겠죠. 서울시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불타깝습니다. 유동규가 그랬대요. 서울 교육감 선거만 이겨도 우리가 이겨. 이런 식으로 어디 이상한 이쯽 유튜버에 나가서 그따위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유동규 이 자식은 완전히 그냥 민주 진보의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검찰과 한 편이 돼버린 새끼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정확하게 응징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감서부터 시작해서 싹쓸이가 딱 벌어지는 순간 공무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말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전처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도 안 움직여요. 이번에 200석 못했으니까 안정감을 가지고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강화, 서울시 교육감, 금정, 부산 금정 다 제대로 민심을 좀 보여주셔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봤자 국회의원은 석 하나 더 오는 것도 없고 그런 짜잘한 지자체들 몇 개 가져온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민주당한테 불리한 선거입니까? 정말 이장들 중심으로 돌면서 그냥 차로 떼 나르고 이러면서 선거를 치르는 사람한테 유리한 선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곡성 연관 같은 경우는 41% 이렇게 나왔고요. 43%까지도 안 왔죠. 강화 같은 경우도 21%예요. 사전투표가. 엄청납니다. 강화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확실하게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군부대도 그렇고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도 대부분 부당한 그런 어떤 명령들에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땅에 가야 되는데요. 사법 체계도. 사법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이 제일 눈치 보고 있어요. 내가 검찰 캐비넷 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신준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신준우 달라졌어요. 지금 신준우 태도 변환과 진짜 뉴탐사에서만 유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2시가 넘었는데 끝내야 되죠. 또 다뤄보죠. 그 내용도. 궁금하시면 뉴탐사로. 뉴탐사로. 보십시오. 한 마리를 딱 말해서 신준우가 마지막 변론 제기를 갖다가 거기서 하는데 누구를 불렀느냐. 증인들. 우리 대북사업가. 김모 씨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지켜봐야겠죠. 좀 기대가 됩니다. 조금.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변화들을 그냥 더 불타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건 선거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